두 번 다시 치주시게 투월 생각하지 마라 루즈야 알아요? 나도 이 놀이 좋아해요 피아노 죽이죠 이 집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이 사람 목소리 되게 특이하죠? 미치겠네 진짜 목격자가 있나? 두 번 다시 치주시게 투월 생각하지 마라 루즈야 알아요? 루즈야 알아요? 나도 이 놀이 좋아해요 피아노 죽이죠 이 집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이 집 나오면 또 살 거예요 이 사람 목소리 되게 특이하죠? 나를 바라볼 때 울지 나요 네 네 네 네 고춧가루